사우자 귀신하를 찍고 있는 옥튀겐 안녕하십니까 사우자 귀신하를 찍고 있는 옥튀겐입니다 오늘도 밥을 먹는 걸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진이 형께서 밥차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태프분들이 밥을 풀고 있습니다 네 밥차 왔어요 밥차 삼시세끼 밥차 삼시세끼 저는 못 먹었어요 제가 요리하느라고 저는 못 먹었지만 스태프분들이 드셨던 삼시세끼 밥차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밥을 살짝 보겠습니다 밥입니다 네 밥이에요 밥 밥이 있어요 밥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밥 다음에 뭐가 있죠 형 밥 다음에 젓가락이 있습니다 젓가락과 수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펐죠 자 우선 기영이 형이 뭐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밥 펐구요 자 김치를 푸고 있구요 자 김치 풀샷 갈게요 뭐야 이거 이거요 트위터 방송이에요 지금?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이에요 아 이거 보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말 조심해야겠다 말 조심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자 잡채 푸샷 가실게요 잡채 끝났어요 자 잡채 다음에 뭐가 있죠 어 불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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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샷 가실게요 불거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불거기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계속 먹을거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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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되게 뭐 많아요 되게 뭐 많구요 되게 뭐 많구요 어 많아 자 그럼 다른 사람들 푸게 갈게요 이제 푸세요 저 다음번요 저는 이거 좀 푸겠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드세요 네 어 이결을 통해서 우리 서진이 형 보내주신 서진이 형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제가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저기 저거 내가 푼거야 아 제가 푼 것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역시 고기 위주입니다 육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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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짧은 방송 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서진이 형도 음 더위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형님 사랑해요 자 그러면 안녕 밥 먹겠어 전년은 이거지 아 이거지